로자리아 메이즈 수충입니다 장비는 이렇게 음... 자 철수 오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오우 상대도 로자리아 오호 지쳤어? 어? 나유빈 상대는 오우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 오우 우와 잠깐만 어? 오 어? 괜찮은데? 많이 센거 같애 어? 잠깐만 어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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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? 이 정도? 어? 이 정도? 어? 어? 무난하게 좋은거 같은데?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 야 죄다 로자리아네요 이럴때 루나 쓰기 이럴때 루나 이럴때 루나 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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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어? 범위 소비 좋아요 어? 어? 어..상대 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세긴 쎄다 진짜 디펜더도 욱이네 고정 딜이라서 그런지 되게 쎄 어 고정 데미지도..와 미친 그냥 이게 오우C 어구 어 아 이거 음 야 상대코 세다 그냥 파밍은 이제 디멘션으로 어 잠깐만 디멘션으로 가셔야 돼요 오우 야아C 어떻게 솔저가 약해보이지? 오늘따라 어 하하하C 하하 어 예에에에에에에 쯧 음 음 이거 빗나간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크 야 단일딜은 근데 진짜 세다 단일딜이 진짜 말이 안되는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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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아 와아 너희들의 아픔을 보여줘 야 그만자 그만자 아 언제까지 자꾸 야 야 이럿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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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자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인터넷이 터져버렸어 아 제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 신지아 인정 어 신지아도 흰지아도 인정합니다 흰지아는 대체 불가니까 와 이게 이게 맞아? 미쳤네 그냥 extract 한번 찍은 하이 그만해라 대박인데 좋아 와 확실히 어어 어어 야 너무 너무 화려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야 게임이 너무 화려해졌어 오케이 하여튼 로자리아는 겁나 세죠 자 마무리를 우와 어 시끄럽군요 야 이거 로자리아 단일 딜 되게 센거 같은데 나만 그런가 아니 그냥 단일 딜이 미쳤는데 얘 메이드 수축말고 다른것도 한번 써보긴 해야겠다 나중에 아이씨 진짜 무슨 아 아니 비교 진짜 이씨 와 아 아깝다 못잡았어 어어? 하얀거 등장 하얀거 등장 어허 네 아나 자 과연 오케이 네 으흠 오 설마 와아아아아아씨 짜잔! 흐흫 이게 각성이지 그치 이게 각성이지 그치 음 아주 오 오 임팩트가 있었네 어 마음에 드는데? 로자리아 각성 호라이즌은 버프가 필요합니다 그쵸? 로자랑 제이크 누구 뽑을거냐고? 어어 나는 나라면 로자 뽑을듯 솔직히 남캐보다는 어 그래도 또 화려하고 예쁜 여캐지 아무리 크흐 진짜 상대는 맞았네 심지어 아허허허 아허허허 아이 로자가 되게 잘 뽑혔어 각성은 실험기기 너무 좋아 실험기기 준비했어요? 진짜 모자리아가 이펙트 진짜 잘 뽑혔어 뉴비들한테 무조건 제이크 추천하는데 사람들이